교통사고였죠. 1987년 11월의 첫날이었는데 씨가 동창회 참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귀가하면서 이 차가 있는 친구 차를 얻어 타는데 이 친구가 술에 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운전을 하면서 길 중앙선 건너의 택시와 충돌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26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 정말 아까운 가수고요. 더 아까운 건 앨범 하나 달량 내고 그게 데뷔곡이자 유작이 돼버렸으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2018년도에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에서 한국 대중음악 명반 백선을 뽑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1위를 차지한 게 바로 유재하 씨의 일즈입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네. 당시 가요계에서도 유재하 씨의 영향력이 엄청났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단 한 장인데 그게 명반 1위. 정말 그러다 보니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음반은 어땠을까 기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음반들을 이어가는 후배들이 있죠. 많은 가수들이 나의 음악의 시작은 유재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먼저 이적 씨. 이적 씨도 이미 대단한 뮤지션인데 작곡, 작사 어떤 음악을 시작하는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을 나는 유재하에게 배웠다. 유재하 선배한테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유열 씨도 음악성 아주 풍부한 작곡가이자 가수죠. 유유열 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가수 유재하였다. 유재하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영향력과 본보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유재하 씨의 곡 중에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노래 참조하거든요. 이게 또 발매 당시에는 좀 혹평을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 한 앨범 하나잖아요. 이것도 유재하 씨가 직접 본인 돈 800만 원 들여서 제작을 했고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작사, 작곡, 본인이 다 한 그런 오롯이 유재하의 모든 숨결이 들어간 앨범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발매 직후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작곡가 나왔다라더니 클래식하고 대중음악을 접목한 거 좀 낯선데, 어색한데? 이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방송 불가 판정까지 받고 막 이랬다면서요? 이재용 입시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당시 방송국에서는 가수들이 직접 자신의 노래를 부르고 실력을 평가받은 후에 방송에 출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재하 씨는 이게 없었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바로 가창력이었어요. 실력이 미달이다라는 이 평가 때문에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 씨 말에 따르면 고 유재하 씨가 오디션을 보고 나서 본인이 즐겨 찾는 이 피아노바에 가서 친구들을 불렀대요.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피아노를 막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그렇게 노래를 못 불러?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노래라요. 원래 조용필 씨가 먼저 불렀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데뷔 앨범 내기 전에 유재하 씨의 한국 가요계의 입성은 어디였냐면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거기에 키보드 연주자였어요. 그리고 1985년에 조용필 씨가 7집을 내게 되는데 타이틀 앨범 제목은 여행을 떠나요였어요. 모두가 다 아시는 노래죠. 여기에 유재하 씨가 본인이 대학 시절에 만들었던 노래를 조용필 씨한테 선물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록이 되게 되는데 이 7집 앨범이 정말 명곡이 많아요. 어제, 오늘 그리고 또 그대요. 아시아의 불꽃, 이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이 사랑하기 때문에 많았는데 유독 제가 말씀드린 다른 노래들은 다 수록곡인데도 다 이 여행을 떠나요뿐 아니라 주목을 받았는데 희상하게도 사랑하기 때문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조용필 씨보다는 유재하 씨 감성에 더 맞아서 이게 이때 히트했으면 1987년 앨범에 이 노래가 못 들어갔을 텐데 1987년 앨범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앨범의 타이틀, 그 타이틀곡이 되면서 제작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임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고 유재하 씨가 한양대 작곡가 나왔잖아요. 클래식 전공을 하고. 맞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음악성을 인정을 받았다면서요. 사실 예전 가수분들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유명했대요. 한양대 음대 작곡가에 아주 천재가 한 명 있다. 이거를 또 지금도 고인이 되신 당시에 살아계셨던 김현식 씨가 어, 그래? 하고 스카우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밴드 세션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실 김현식이라는 가수는 본인에게도 어떤 철저하고 후배들한테도 아주 음악에 대해서는 철저한 호랑이 선배였는데 유달리 유재하 씨는 끼고 돌면서 아주 아꼈다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